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부침개 해주시고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삼계탕 먹고 싶네요 아 그만 좀 해라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아 오늘은 누구네 소식을 담고 있어요 아 연상호 감독님 혹시 아시지 않으세요?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전화 한번 줍시오 전화가 미스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인간과 오카미가 하세 러 배털 배터리 모아 고!